지나가면서 나 슬쩍 봤지? 아니 여기서 제일 웃기려면 홍일이가 19살이네 이게 안쪽으로 말아야 돼, 이렇게 찰찰찰! 잘 놓고자! 나는... 희메탈의 부활을 꿈꾸는 정홍일이다 약간 인재범 형님 느낌다, 인재범 형님 느낌 마이크 실수했던 주인공 마이크를 실수해? 마이크를 해가지고 그게 하재야 안 봐놓고, 엄청 좀 하지마 안 봤잖아 뭘 봐, 좀 전에 짤루가 놓고 무슨 노래 했는데? 무슨 노래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되니? 따핀 꽃 한 송이 형, 한 편도 안 봤잖아 나 혼자 단독으로 머리 탄 걸 아니, 근데 우리 녹화 날 같이 옆에서 녹화해가지고 뭐, 자주 봤어? 난 홍일이 매일 1층에서 밖에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봤어 홍일이... 홍일이도 수근이 본 적이 있어? 지나가면서 나 슬쩍 봤지? 아니... 미안해, 너 보고 기도해도 돼? 불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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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받아쓰잖아 진짜 수근이 형 불교대도 오마이 지져서 나오네 정변 하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경연이 만만치 않잖아 치열하고 그분을 뚫고 정상에서 탑 보다 보니까 뭔가 예유가 느껴진다 와, 그러니까 어! 여유가 없어, 너무 긴장되지? 너무 긴장돼서 직원 수정이 너무 긴장돼? 홍일이가 제일 여유 있는 거 보니까 홍일이는 아영을 아예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냥 온 거야 그래? 진작을 안 해서는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왠지 똑같은 달이거든 맞아, 맞아 신형이 이 차량으로 온 거야, 그냥 온 거야, 그냥 응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 이게 원래 기획이었다 아니면 이게 긴장해서 실제 실수였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거를 깜빡했네 깜빡한 거죠? 그래서 깜빡한 거야? 진짜? 깜빡하신 거야? 이거 진짜 근데 심사위원들은 다들 완전 빅소름 그게 퍼포먼스 알았던 거야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퍼포먼스인 줄 알고 와, 저런 걸 언제 생각하셨지 했는데 침수에서도 화제가 됐으니까 멋있는데 나는? 잘 된 거지 시옥에 못 나올 뻔 했었다면 아, 내가 참 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서류를 이렇게 파일을 주면 열심히 작성을 했지 메일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원본을 보내버린 거지 백지 상태를 보내버렸어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백지를, 정홍일 이름을 백지를 주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뭘까? 궁금하네 면접에서 붙는 거 아니야? 면접에서 선보는 거 백지 다행히 영상 링크를 좀 같이 보내니까 아, 영상 링상이 있었구나 다행히 처음 만났는데 다행이다 멋있다 이력 따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영상으로 그냥 끊는 거잖아 됐어 희철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다 떨어져요 백지 내밀 오진아와 동일이랑 11살 차이가 나? 어 스물두 살이지 스물두 살이고 서른 셋? 서른 살 되게 동안이다 여기서 제일 웃기려면 홍일이가 19살이네 망대, 망대 그렇지 홍일이요 홍일이 어? 어? 마산? 학교는? 마산일이고 마산일이고 마산상국 마산상국 오오 부모님들이 이렇게 호동이 조금만 할 때 보고 이랬단다 어 호동이 사는 동네는 도둑, 도둑 자체가 없었다며 그, 조용히 했지 그, 조용히 했지 그치? 도둑 내가 다 잡은 거야 아, 대단하다 야 누가 얘기하면 마산에 도둑 엄청 많은 줄 알고 노래는 당연히 아니까 홍일이 아, 홍일이? 헐의 비밀? 헐의 비밀? 헐의 비밀이 있어냐면 파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시클이라, 시클? 아니, 파마 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니, 아니, 나 이거 안 하면 된다 이게 뭐야? 여기, 여기서 아니, 삔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 저 찝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 긴 사람들 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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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 좀 알려줘, 나도 너처럼 기르려고 하거든 파마 한 거 같은데 미용실은 비싸 자주 못 가니까 요거 하나로 이제 딱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 자잇 머리끼를 진짜 좋아하겠지 어, 맞아 딱 이렇게 해서 딱 반으로 가르거든, 이렇게? 어 양갈래 해줘 귀엽다 양갈래, 홍순아 양갈래 해줘 쟤를 가져, 쟤를 가져 오, 니코다 귀엽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쪽으로 말아야 돼, 이렇게 스택, 스택 와, 홍일아 대박사고 와 한번 돌아봐줘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숨 보이는 머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숨 보이는 머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숨 보이는 머리야 이래가지고 사복이다, 사복 이래가지고 한, 두 시간 있으면 우와 한, 두 시간에다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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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풀면 이게 꼬여있는 거야? 그럼 오늘도 직접 한 거야? 됐지 매일 이럴테나, 매일? 매일 아, 그럼 특별히 파마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 근데 머리 지금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보니까 인물이 좋네 잘생겼어, 긴 머리 잘생겼지 긴 머리 잘생긴 사람 없어 완전 이거 뒷목 숙이 있어 오래나볼 같아 후렴테나 신성우 형 느낌 나오고 맞아, 맞아 로크우드 기본적으로 긴 머리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너희들 집에 가면 비싼 옷 하나 있잖아 비싼 거 나는 이 비싼 옷 하나하고 똑같다 헤어봐 드레스쿼드 하나 무대에 서면 사실 짧은 머리보다는 딱 이렇게 하면 좀 맞지 맞아, LA 메탈 나도 메탈 좋아하시아 머리 흔들고 이렇게 하면 착착 달러붙자는 게 쫙 지키면 이게 막 이렇게 먹힐 때 아무튼 이제 하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숨이 막힐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는 크게 그게 없다 근데 강호동 머리를 한 정홍일이랑 정홍일 머리를 한 강호동이랑 뭐가 더 어색할까? 형이 저렇게 키우고 합성 합성 컴퓨터 그거 손 내러 손 내러 손 내러 손 내러 아니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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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 홍일이 형은 내가 봤을 때 호동이 형 머리도 잘 어울려 그러니까 짧은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29호다! 164호! 자 어떤 게임을 원하시는지 우리 29호는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참참참을 고르셨고요? 저는 뭐 29호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참참참 대결인데 아니 왜요? 옷을 벗어야 하나요? 가죽이니까 왜 왜? 진짜 가죽인가요? 아 그렇군요 벗는 게 나지 벗어야 하나 벗어주세요 나는 가죽에다 쏠 거니까 맞아 무조건 가죽에다 쏩니다 저는 저희는 진행을 하나로 하는데 공격은 싼 것처럼 그래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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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좀 재미를 느끼는구먼 두 분 가까이 와주시고요 누가 먼저 공격을 할지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졌습니다 자 명예음식이야 명예음식 명예음식 자 잔머리 차기가 너는 차기가 당했어 맞아요 쌍권첩으로 참고로 첫 번째 나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 또 어느 쪽으로 피할지 얘기를 했어요? 나 무조건 왜냐면 카메라 있는 쪽으로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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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합니다 시작 참 참 참 오케이 참 참 참 오케이 아 참 참 오케이 클 spear 자 찹찹찹 참찹찹 참찹찹 찹찹찹. 오케이. 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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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이거 쎄다, 이거. 총장전해겠습니다. 멋있다. 경빈아, 천러. 1대1 되겠습니다. 섹시해요. 계속 공격이 갑니다. 찹찹찹. 오케이. 그만. 2대1 되겠습니다. 장구. 장구다, 장구. 마지막 승부가 날지. 공격 갑니다. 찹찹찹. 찹찹찹. 이렇게 해서. 174. 승부. 이렇게 하는 호도 있고 얼굴에 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일부러, 일부러 했지. 일부러. 아저씨.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라이벌 대전이 모두 종룡아저씨입니다. 간다, 간다. 오케이. 자, 벙거지 아저씨한테 간다. 시작. 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지지가 나네. 왜요? 갈려주고 난리 났어요. 호동아, 호동아. 자, 어? 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생각이 안 나면 혼나. 카메라 보고. 이야, 이 정도면 샴푸 들어오겠다. 내가 하는 거 뺏어가면 안 되는데 샴푸. 진짜 음식 모르겠는데. 나, 둘이 아니고. 진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다. 시간 좀 줘야지. 바다. 바다, 바다. 저기 생각 안 해. 이쪽으로 한 줄 알고. 나까지 나쁘겠는데. 나까지 나쁘겠는데. 어떡해, 어떡해. 나의 바다요. 나의 하늘아. 하늘아. 이렇게 슬픈 노래였어요, 이게? 인정.